한국은행, 돈이 뭔지 알기는 하나? 오늘은 한국은행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한국은행도 대출을 합니다. 시중은행에 대출해주기도 하고, 대정부일시대출금이라는 명목으로 정부에 대출해주기도 합니다. 세금이 안 걷히거나 하는 이유로 정부의 예산이 갑자기 부족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급히 쓸 일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면 곤란해지죠. 그래서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겁니다. 또 한국은행은 정책자금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대출을 하기도 합니다. 2015년 4월 1일 현재 정책자금 지원 명목으로 한국은행이 대출한 금액은 15조 3671억 원에 달합니다. 작년 이주열 총재 부임 이후 1년 만에 66.5%나 크게 늘어난 액수입니다. 문제는 한국은행이 원래 정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되는 기관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행의 정책자금 지원은 점차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마치 정부가 한국은행의 지급을 쌈짓돈처럼 쉽게 가져다 쓰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 정책 등은 정부와 긴밀하게 발을 맞추고 협력해야 하는데 이 방면에서는 엇박자를 내고 있으면서 정작 또렷한 목소리를 내야 할 정책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협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지원은 원래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한국은행이 정책자금을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은행법 위반입니다. 지금 정책자금 지원으로 대출된 15조 3671억 원 전체가 한국은행법을 위반하고 빌려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빌려준 곳은 한국정책금융공사라는 기관입니다. 사실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존폐 여부 자체가 논란의 대상입니다. 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일을 계속해오고 있었는데 산업은행에서 분리되어 나온 것이 한국정책금융공사이거든요. 지금 다시 산업은행과 합병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 한국정책금융공사라는 곳에 작년에만 3조 4590억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회사체 신속인수제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해운업체, 조선업체 같은 곳들의 경영이 어려워져서 회사체가 안 팔리자 정책금융공사가 회사체를 인수해준 겁니다. 정책금융공사가 회사체 인수에 소모한 비용이 3조 4590억 원입니다. 사실 이 비용은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은행에 3조 4590억 원을 떠맡긴 것이죠. 정부가 한국은행의 돈을 강탈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은행은 이 사안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어요. 그리고 금융중개지원대출 명목으로 나간 돈이 11조 9871억 원입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이전에 총액한도대출이라고 불렸습니다. 두 이름 모두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름만 듣고서는 무엇을 뜻하는지 유추하기가 어렵죠. 대체 금융중개지원대출은 무슨 말일까요? 진실을 숨기기 위해 이런 복잡한 말을 쓰는 거죠.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려다 보니 이름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중소기업지원대출입니다. 금융중개라는 말처럼 중간에 시중은행을 끼고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11조 9081억 원입니다. 물론 이건 역시 한국은행이 할 일은 아닙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원래 보편적이고 무차별적인 정책입니다. 무차별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서 시중자금을 통제합니다. 밀물과 썰물처럼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시장을 통제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 빌려주고 저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아닙니다. 이런 한국은행은 지난달에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동시에 20조원까지 대출 한도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해준 돈이 11조 9081억 원인데 더 늘리겠다는 거죠. 아마 이 한도는 또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중소기업 대출 총액이 20조원을 넘어가겠죠. 한국은행이 자신들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대출받을 사람을 심사해서 돈을 대출해주는 것은 한국은행이 아니라 시중은행이 할 일이죠. 시중은행은 자신들의 신용평가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액수를 산정합니다. 원래 금융이란 것은 비가 내릴 때 우산을 빼앗는 집과 같습니다. A라는 기업의 비즈니스가 갑자기 어려워지면 돈을 회수하고 A의 사업이 잘 풀리면 돈을 더 쓰라고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야 은행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또 그렇게 하면서 산업구조 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죠. 시장 기능을 통해 자본이 효율적인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금융중개 기능의 원칙입니다. 대출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돈을 빌려가는 것이 금융의 원칙입니다.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자에게 돈을 빌려줘야지 갚을 수도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그 사람의 파산을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들은 신용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선택해서 대출을 해줍니다. 이건 시중은행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한국은행이 무슨 시중은행 본점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대체 한국은행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부도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은 자기 쌈지 주머니가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국은행을 압박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한 돈은 누구의 돈일까요? 이건 돈이 아닙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피와 땀을 흘려서 벌어야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귀한 겁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으며 예금을 한 사람에게는 이자를 주는 것이 은행의 기능입니다. 누군가의 수고라 희생이 배어있지 않은 15조 3671억 원이라는 돈을 한국은행이 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도 화폐를 찍어내는 양적와나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몰지각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은행처럼 아무 채권이나 사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국채 발행 등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채워야 하는 것을 바로 인식하고 양적와나를 하더라도 얼마를 풀어야 할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합니다. 채권의 경우도 국가기구인 프레디 맥프레디 맥 페니 메이페니 메이에서 만든 모기지 채권 두 가지만 취급합니다. 그들은 양적와나의 총액 한도를 정할 때 인플레이션 일으키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고용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리 차, 금리 수준이라는 것을 계산해내요. 물가 상승을 촉발시키지 않는 실업률을 나이로 라고 합니다. 그저 인위적으로 필요하다고 찍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명확한 규칙을 가지고 양적와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원칙도 규칙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행이 이렇게 타락해서야 되겠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은 수십조 원을 찍어서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부디 한국은행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